어이구 네 지금 제가 딱 보는 방향에서 저 오른쪽 나이스 잡았어 오 나이스 어 타이밍 잘 잡아서 잡았어 야 패 뛴다 수중도시 봐 이제 수중도시 아 죽었구나 오케이 아예 에버 있는 데까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응 응 한 명 우리 건널 때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저 샷건이긴 한데 샷건으로 가줄게요 아 님이 당 총이면 봐줘야 돼요 저 UMP에요 아 안되는데 가보자 일단 초코 있어서 뛰어와봐요 다행이네 형 그럼 아 제가 빵 한핑 쪽으로 빠졌었어 그 노랭이 오케이 피스 까다라 노랭이가 노랭이 잠깐 먹었다 제 근처에 한 명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와 이거 박물관 여기 페미가 멋있지 야 아파트로 빠진 것 같은데 맥 맥 맥 지진 노트님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물결표 오늘 방송도 화이팅 록샅핑이 한 명 있고 록샅핑이 이동할 때 죽여 볼게요 내려갔다 역건물인거 같애 지금 이거 에버가 있어요 이거 중간건물? 느낌이? 자 펌프 이따 2층 잠깐만 2층 맞아? 이따 있어 제가 만들어갈게요 오른쪽 주심 옥상 여기 옥상 옥상이다 두대 맞췄어 바로 오른쪽 바로대 반대편 옥상 교회 옥상도 있어 옥상은 잡았어요 잠깐만 3명 펌프다냐 지금 없어 장거리가 아 나만 뚜껑 나갔어 뒤로 떨어지자 그리고 이 앞에 앞에 아파트는 내가 볼 때 안 터린 것 같은데? 위험하면 떨어져야겠다 잠깐만 떨어져야겠다 그냥 헛 붕대 한 번 감자 붕대 한 번 감자 아니야 털렸어 털렸어 교회를 잡자 교회를 잡자 교회 마무리 시키자 그럼 교회 템은 1위 먹어요 이 장점 오 하나 도저히 relat 측면에서 로그 쉬 éc위뜨들 뭐.. 파트? 이거 먹어요? 얘 아이템 막 떨구고 있었네 오우씨 여깄다 아이고 도라나? 아 놀랄까? 도라눕인가 보다 에 도라네 도라네 어 여기 앞에 있다 얜 내가 할게 이거 내가 만대 내가 만대 나이스 나이스 어 옥상 그 꿀잎 쪽 사운드 있었거든? 아까 안 올라간 아파트 옥상 거기 있었다고요? 아 있다 있다 거기 아이스도 있어요 어 위에 있어 다시 문 열고 들어갔다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 번도 뒀어 연막 들고 있을게 나 만약에 까면 해 알겠죠 시간이 없어서 파라베 나이스 나이스 이거 총알 먹어 30벌만 먹을게 됐어 이거 다 먹어 총알 내 시체도 먹어요 내 시체도 많아요 저 데킥 필요? 데킥 필요 여기 여기 시체 옆에다 뿌려놓을게 에버 시체 먹으러 그 다음에 드링크 드링크 좀 먹고 구상 하나 먹어요 에버 시체 흡수하러 가야겠다 에버 먹어 제가 먹을게요 그래 제가 먹을게 버기 버기 한 데 있다 아 저 끝에 유의지 하나 있고 한 팀 더 있을거야 응 아까 그 북쪽 아파트 쪽에서 소리 나더라고 아 한 팀 더 있을거야 에어드랍 도렛 에어드랍 도렛 에어드랍 도렛 에어드랍 도렛 에어드랍 도렛 버기 밖에 없죠 아니야 끝에 유의지 나가자 아 에어드랍 도렛 에어드랍 도렛 에어드랍 도렛 어디있어요 유의지 있다 방물관 방물관 견제 중 유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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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져올게요 제가 네. 안 봐도 될 것 같애. 방물관. 방물관 뿐만 아니라 왼쪽 끝에도 쏜다. 야스 나아 쪽. 아파트? 저 끝아파트였으나? 아냐아냐. 하루종일 저기 있는게 좀 복상해서. 없나? 있으면 뚫어가지고 파밍하려고 그랬는데. 없어 없어. 여기 일두근 하나 있어요. 여기 위에도 있어요. 일두근. 화면 멈춰면은 한번 제접해보세요. 보일수도 있습니다. 총알이다. 사소리. 반대편 수중도시. 우리. 다리쪽. 다리쪽 버기. 유예진. 로족 언더가래. 로족 남쪽 언더가래. 버기. 다른팩이 섞고. 잠깐만. 다시야. 여러 대야. 잠깐만. 안되서 쏘볼. 저거 차 터뜨릴 수 있는데 확실하게. 이미 파밍이 안된. 이미 내렸어. 얘네. 확인 확인. 다리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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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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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팩 조심. 태우고 갔다. 나와라. 나와라. 총. 수중도시 안에 있거든요. 안에 있어. 안에서 나 쐈어. 소용기로. 아니면 안에 있는 애들 잡을래? 나도 총알 상태가 안좋아. 돌아다니면서 잡을까? 총알 먹었는데 지금. 드릴까요? 안보이네 애들이. 도저히 좀 주세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내린다. 죽었어. 기절. 아. 3등. 3등 먹어. 5탄 조금만 남겨줘. 5탄 없고 다. 7탄. 다칠탄이야? 어 SR이랑 8배 있어 제가 쓸게요 그럼 SR 소음기랑 8배율 근데 SR이 없어 AK 쓴다고요? 네 여기 총알 드림 여기 삼뚝 삼뚝 먹어요 내가 먹어? 어 먹어 먹어 총알은? 총알은 40에 36 잠깐만 발소리 깜짝 붙었잖아 붙었어 딩 아닌가? 윤희였어? 나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아 윤희였던 거 같아 왜그래 왜그래 내가 주변 보고 있었는데 윤희 저쪽 저 앞에 있는 줄 알았어 내 사이가 버려야겠다 안 붙었을 일이 없지 그러니까 아까 아까 딩님 7탄 써요? 네 AK로 바꿨어요? 네 그럼 그거 어디 갔어요? 5탄 다 드림 음 안 남아 안 남아 꼬다리 없어 뒤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들어가야겠네 그냥 향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겠네 tour 곳이 많아서 연막 같은 거 줘요? 엄청 많이 낳는데 연막 일단 안에 들어가서 빨리 연막 두개 버렸고 어디있지? 분리 방향이었던 것 같은데 생각했을 때 저기 쓸 큰집 저쪽 근처가 온 것 같거든 언덕에 내렸다 아이스방향 각이 나오는 데서 내린 것 같은데? 이 에너답 때문에? 아니다 건너편이네 보이긴 한데 안 쏠게 아 아니야 여기 못 있는 것 같애 어 여기있으면 우리가 돌아올 때 힘들었대요 돌아올 때 힘들어져요 제일 잡는다 저도 보이긴 한다 나 여기 남아있을게 쟤네 언덕에서 지금 다 확인중이야 지금 아 머리 쏘는 걸까 저 능선 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봤던 그 능선? 두명? 닉네임이 에바야네 닉네임이 에바야네 여기 뭐야 능선에서 소리 많이 들린다 한번더 걸치고 여기 녹색핑에서 존재중 뭐야 애샷인가? 밖에 뛰어오는 애들 다 닦았어 지금 쟤 언덕에 있는 애들이 네 확인 아니 아 무슨 얘네들 안 뭉쳐다니고 옥상 하나씩 걷고 있는데 지금 수중 도시들이랑 싸우면 안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저쪽이 우리 견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덕 막으려고 건물 위에서 쏠 수가 없을 것 같아 나 언덕에 대해 잡고 네 언덕에 대해 좀 보긴 보는데 힘들다 이거 네 거기 강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거기 못 보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쟤네가 쏴준다 그 쓸큰집 쪽에 어 쟤 뭐지? 쟤 저 저 속도로 지금 저 거리를 소음기 끼고 저렇게 장려 아무리 기절이라 기절이라서 기어간다고 치지만 무서운데 화이팅 화이팅 아 다 보이는데 저기 있는 상자 옥상에 상자 두 개 있는 곳에 해놓고 보이는데 떠볼까 어 잡을 수 있겠다 아이스 와 이게 철장 맞은 거야 지금 나무 맞은 건가 지금? 철장 철장 SE 방향 다 이쪽으로 건너오려고 이제 할 것 같아 민족의 화력을 집중하자 제가 수중 안에 안 나와요 잠깐만 쟤 쟤 좀 이상해 맨 쪽에 잡을 준비하자 이거 소음이야 돼 맨 왼쪽 거 지금 하나 둘 셋 이거 봐 이상해 이상해 살릴 수 있는 가격이네 살릴게요 바라보기면 되죠 어이구 네 지금 제가 딱 보는 방향에서 저 오른쪽 나이스 지금 잡았어 어 나이스 어 타이밍 잘 잡아서 잡았어 앞에 뛴다 핵때란 릴로 수중 도시 봐 이제 수중 도시 아 죽었건 오케이 총알 좀 챙길게 수리탄 나줬어요 여기 개 갑바 있어요? 있어 좀 봐줘 이거 아 이거 렉거리는거 진짜 에바야 에바야가 잡았다 에바 에바야 잘한다 에바야 잘한다 에바야가 다 잡는데 먹었어? 조끼? 어 먹었어요 갑시다 에바야 잘한다 에바야 에바야 고수인데 보인다 상자 상자 옥상 쓸큰집 쓸큰집 옥상 지금 트로핑? 아마도 말 뜻 쓸큰집 옥상 카고팔 한명 근데 걔 말고 더 있음 아 이거 안써 이제 못써 8배율이랑 이거 차고집 붙는게 나을수도 있네 오히려 오른쪽으로 같이 가실? 12명이라서 그냥 다 있는거 같애 건물마다 차라리 왼쪽에 나올수도 있고 에 수로 아 잠깐만 아 이거 걸렸다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뭐야 이거 연막이야 연막? 어 저기 넘어가야돼 넘어가야돼 어 넘어가잖아 차고집에 있거든 안돼 아 아 맘데 탈릴 수 있어. 일로와. 아 이거 물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익사 판정 난다. 기다리 기다리. 유님 저 치약 치우고 있어요. 아니면 옆집 가도 돼. 거기 쫄 필요 없는데 안전적 벗겨서. 아 저 안 뚫어요. 여기까지 안전적임. 제가 있는데. 가서 일단은 자리부터 먹어주시면은. 아니 그냥 같이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 각 보면돼요. 아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죽은 것 같은데. 왼쪽에서 쏘면 근데 우리가 바로 죽는데. 왼쪽이 붙어야되는데. 아 얘가 지금 죽었어요. 쓸모야 얘. 차고 집에 있는 애가 죽은 것 같애. 아니 내 스타일로. 있나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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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풀. 아 흡삭. 이 집에 붙어야 되는데 자기장 시작할 때 가야 된대요? 응 저기 입구가 하나 있으니까 안전지역이거든요? 아 프레임 발소리 위에 발소리 차 뒤에 한 명이라 하나 몰라요 차 뒤에 한 명이라 하나 몰라요 위에 발소리 났었던거 안좋은거 같아요 여기 위에랑 저 윤희 보고 있는 차고 쪽 하나 라스트 이렇게 아 사이가 안 내려왔어요 아직 사이가야 아 아깝다 아 같은 팀이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